내 현실적인 부분들, 왕으로서의 자리, 권력,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찌 보면 여자를 희생시키는 인물이니까 나쁜 남자죠. 그리고 나쁜 남자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불쌍하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고뇌를 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연인조차도 어찌 보면 모를 수 있는 그런 고뇌를 안고 있는 남자, 불쌍한 연민이 가는 그런 남자인 것 같아요. 대골로 오라던 내금의장님은 제게 사내셨지만 제가 대골에서 뵌 분은 그저 왕이실 뿐입니다. 침박라인과 왕의 신분으로 제외한 두 사람, 마음과는 달리 거리를 들 수밖에 없었는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순간이죠. 옥정은 이 왕이 자신한테 향하는 마음을 확실하게 느끼는 순간이었을 테고 왕도 나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짧게나마 나를 받아들이는 옥정을 느끼면서 옥정의 마음을 알게 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자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은 숙정. 세차게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 앞으로 험난함이 예상되는 두 사람의 사람이다. 하나가 경돼 있다고. 원칠한 키의 시원시원한 이목구비. 거기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한나라의 왕이라면 그를 허무하는 여인들이 한들이 아닌 것은 당연지사. 세자빈 짜린 이미 내정돼 있다던데 조선세도가 최고의 양대산묘. 김대감댁, 민대감댁, 영예대. 김만기의 딸 임경과 민유중의 딸 인연. 그 중 첫 번째 후보. 인연 홍수연. 숙정과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서 있는 서인의 거두 민유중의 딸로 세자빈으로서 어느 조건 하나 빠지는 것이 없다. 저는 지금 장옥정에서 인연왕후 역할을 맡았고요. 기존의 인연왕후랑은 조금 틀리게 좀 강하면서도 능동적인 그런 인연왕후가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조용히 안방을 차지하고 있던 인연왕후가 달라졌다. 단항과 참한 매력은 기본 여기에 당당항과 지혜롬. 세자빈 자리에 오르기 위한 적극성까지 더해졌다. 제 여시가이. 걸음마 뗄 때부터 조선의 왕후. 그 목표 하나로 키워온 아이입니다. 가문의 명예와 긍지 또 그런 교육의 기대 속에서 태생적으로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면에 있는 모습은 조금 감추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또 슬픔도 간직한 캐릭터이기도 해요. 내장된 세자빈 인연 홍시연의 도전장을 내민 인경 김환. 실은 제 이상형이 그러니까 헌칠한 용모의 큰 키, 다정한 음성, 따뜻한 마음이거든요. 세자조아... 이거 떨어뜨리셨습니다. 이상형과 똑같은 이순 유아인의 모습에 첫눈에 반해버린 인경 김환. 아버지, 아버지, 저 국혼하고 싶어요. 저 세자조아를 연모합니다. 그게 제 진심이니 제발 국혼하게 해주세요. 너무 티 없이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연심을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최종 세자빈 간택 자리에 오른 인연과 인경 선택권은 이순에게 있는데 큰 이변이 없는 한 세자빈 자리에 내정돼 있는 인연 홍시연 하지만 이순 유아인은 세자빈으로 선택한 사람이 인경이었다. 모두 듣거라. 나의 비니시다. 되게 마음이